사과 효능 7가지, 사과 맛있게 먹는 법, 사과 먹어야 하는 이유, 사과는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과일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사과의 효능 및 영양소 7가지, 사과는 영양소가 풍부하여 다음과 같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식이섬유장 건강을 지원하고 소화를 개선합니다. 비타민C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지원합니다. 칼륨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K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크르세틴 사과 껍질에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카테킨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폴리페놀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입니다. 사과 맛있게 먹는 법 신선하게 즐기기 사과를 깨끗이 씻고 껍질째 먹어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합니다. 사과칩 만들기 얇게 썰어 오븐에 구워 바삭한 사과칩으로 만듭니다. 사과 샐러드 다양한 채소, 견과류와 함께 사과를 넣어 샐러드를 만듭니다. 구운 사과 계피와 설탕을 넣고 오븐에 구워 따뜻한 디저트를 만듭니다. 스무디 사과를 다른 과일과 함께 스무디로 갈아 건강한 음료를 만듭니다. 사과 먹어야 하는 이유 건강 유지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질병 예방 항산화 물질이 심장질환, 당뇨병,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낮은 칼로리와 고섬유질로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간편한 간식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간식입니다. 사과의 생태와 특징 기후 사과나무는 온대기후에서 잘 자라며 충분한 일조량과 시원한 온도를 선호합니다. 수분 규칙적인 물 공급이 중요하며 과도한 습도는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품종 전 세계에 수백 가지의 사과 품종이 있으며 각기 다른 맛, 크기, 색깔을 가집니다. 수확 사과의 수확 시기는 품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재료. 치즈 사과와 치즈의 조합은 맛과 영양의 균형이 좋습니다. 견과류 호두나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피넛 버터 사과에 피넛 버터를 발라 먹으면 맛있고 영양가 있는 간식이 됩니다. 시나몬 사과에 시나몬을 뿌려 먹으면 맛이 향상되며 건강에도 좋습니다. 사과 채취 시기. 시기 사과의 채취 시기는 대체로 가을 9월부터 11월입니다. 하지만 품종과 지역에 따라 8월부터 이듬해 봄까지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성숙도 사과가 완전히 성숙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색상, 질감 그리고 쉽게 따질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저장 올바르게 저장하면 사과를 수개월 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는 그 자체로도 매우 영양가 있지만 다양한 식재료와 결합하여 더욱 풍부한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과의 채취와 보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연중 내내 사과를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